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지난 며칠간 커뮤니티에서 아르케아의 플레이 배속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14분께서 투표해주셨네요. 투표 감사드립니다. 제일 많은 표를 얻은 건 5.1에서 6배속 사이이네요. 그리고 3.1에서 4배속이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길래 문득 채보 영상을 두개를 나란히 두고 올리면 어떠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두개를 나란히 둔게 나왔는지 아니면 가장 많이 투표해주신 하나만 둔게 나왔는지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